어 잘 막아요 바바돈 하지만 오오 저거 막기 힘들었는데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은 고수들이 많으니 클래식을 한 번 더 할 예정이구요 팀은 저 허수목이랑 딜조만 나누고 나머지 올랜덤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5점 슈트 해볼게요 아다슈발 과연 누가 걸릴지 일단 1바니까 게임 한 번 시작할게요 오케이 자 보자 허숭어 흐쟁이 기셔짜 악마 그리고 적팀은 이제 딜조바돈 에시드 불불 딱 안했던 사람끼리 잘 섞인듯 딱 두 명이 이적을 했네요 저거 어떻게 피하는거냐 안 보이는데 자 거기에 눈사람 야무지게 잘하는데 나이스 킬다 아 이거 좀 아쉬운데 크기 작아서 밀려났다 동글동글 아하 저거 이제 보고 피할 수 있습니다 2타 때 안 날려면은 무조건 3타 4타거든 그거는 이제 반응 가능해 약간 천천히 보고 하면 됩니다 천천히 보고 하면 됩니다 시크릿 같은 악마 샷이니? 아 소설에서 악마 샷 저거 맞으면 끝난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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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까비 너무 사기약 될 것 같아 아니 저게 왜 사기약이야 하하 좋아요 빠져라 아 갑자기 저 자식 혼자서 막 4대 해라는데 큰일이구만 한 번 더 잘 막아요 바바돈 하지만 오 저거 막김 들었는데 아 뭐야 왜 안맞아 아 아 이란 미칠새끼 어이가 없네 하나 둘 셋 아 아깝다 좋아요 아 위험한.. 아 도글동글아악 나이스 좋아 좋아 아 근데 방금 바바둔 바바둔 전나 어이없게 죽이는거 아니 저건 좀 어이가 없긴 했어 어 어 핵급이긴 했어 가보자고 아 근데 파마 저 개 까다롭네 이제 애들이 이제 이상을 뽑으니까 막기가 너무 힘들어 야채를 저 스톱 커맨드를 못하게 해버리니까 야채를 저 스톱 커맨드를 못하게 해버리니까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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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게 말이 되냐? 저 정도면 어깨 모션 보고 총 피하는 거 아니야? 총 쏘는 거? 나이스. 나이스. 에이스다 이거냐? 아깝다. 저거 삐난듯? 아니 봐봐도 갑자기 또 열심히 하는구만. 자.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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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 wenn. 아깝다. 아깝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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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막았지만 턴을 안 주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 아니... 아니... 아... 이거 왔나? 좋아. 가자. 허수욱이... 팀들 못 믿을 때 끼는 악세여. 넘버원. 구미올고리. 나는 이 새끼들 못 믿겠다. 선호 한거야. 저 낀거는. 와... 나 뭐 해준거지? 누구한테 죽었는데? 레이저 맞고 뭘 맞았어. 뭘 주나? 아... 까비. 까비. 그렇지.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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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거 안했어도 죽은 것 같긴 한데 요즘이 사라지는구만 바로 체력량 인터셉터 근데 상대도 먹을걸요 서로 한입이 할건 야 죽을때까지 싸우라고 불불이 피율이 신기해서 성검도 들었어요 분명히 타고있어 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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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ㅎ ㅎㅎㅎㅎㅎ ㅎㅎㅎ 아 근데.. 김샤님 왜 저한테 창 던지보았어요? 내려와 이 ㅅㅂ야 나이스 꺼져버려 기저팅? 그냥 진행 오케이 기저팅 으 MORG 어아아아아아아ㅏ아아아아아아아ㅔㅡㅡㅡㅡ 아깝다 하아ㅏㅆ neck 후후후 뭐야 종현이 가고 번주가 동전 띄워서 이하이리 러스 랍니다 뽀왕으로 변경 탁 ㅎㅎㅎ 오케이 가보자 아직 포기하지마 지금 바바돈 어떻게든 1승 하려구 저거 죽은건데 알트 눌렀어 상크합니다 렛김 이지래 쓰레기 쓰레기 상추를 mais 와 진짜 맞게 안돼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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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닥터만 씨발 우리 팀새끼야 해장 흐흐하핳 흐흨하핳 흐흨하 아니지예여 흐흐흐핳 흐흐흨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진짜라 뭐가 sempre 깜빡쳐버려서 집중해야 되네 흫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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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흨흐흐흐흐흐흐 저 일부러 점프해서 최대한 덜 맞게 해서 콤보 그냥 무력화 시켰죠 아니 미친놈이니까 윽 그래서 ㅇㅋ ㅇㅋ 아니 뭐야? 콩보를 만드는 애들 나이스! 와 여기서 콤보까지 이어버리네 그 와중에 얼마나 이거 많이 했음 작전차기 존나 잘하냐 서로 킬값 볼라나? 까비 이야 나이스 나이스 으하하하 채팅칩 민망했다 내 양심 느낌으로 자살했어 흠 그건 렉인데 내가 어쩌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이제 2대 9구나 잠깐만 3, 3대 9? 아닌데? 3대 9 맞, 3대 9 맞잖아 아닌데? 12점이 핵심은 몇 대 몇이야? 물어보면 애들이 아 몇 대 몇이야 해주겠냐고잉? 아 이제 2대 9 오케이 아 이거 하지 말걸 아 이게 예측 맞추면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이거의 단점이 실수하면 내가 뒤지네 어 아 훨씬 더 압박이 심한데? 그니까 실수 한 번에 즉사라 저런 식으로 훨씬 더 침착하게 해야겠다 다 には 냠냠 하하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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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탔으면 이겼지 않았을까? 박수를 쳐주는.. 박수를 쳐주는.. 오케이.. 이걸로.. 안 돼.. 안됐다.. 나와라 뽀로 젓가락 어떻게든 해봐야지 팀새끼들.. 악세 갑자기.. 제대로 키는거 봐 갑자기.. 악세.. 개빡기만 한거 봐 오케이 가보자고 지면 잃을게 많다 우리 스포츠 왜 시벌 렉.. 각각 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ㅅㅂ 존나 빡세다 맛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2타 10리 내가 졌다 아 이 사람은 빠꾸가 없으니까 무조건 격추 시킨다 마인드로 오네 이럴때는 침착하게 안뛰는게 맞긴 한데 그만큼 저기도 길을 써주니까 끝 가보자 정의는 승리한다 가보자 정의는 승리한다 이기는게 곧 정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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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언가 많이 팔아서 에 지금 따라온 스코어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뱀음 어떡하지 저거 이 이 여기서 뭔가 그게 있어 그자 알다 모르는 그 그 짬바바라는게 무슨 악세를 끼던 해봐 여기와 좀 따라간만한데 아멘 ㅎㅎ 못한 애들이 타관 끼지마 이거야 저거야 아니 저사람 좀 많이 화가 에이시드연 Bugün 좀 화가 많이 난데? 꺼지 마 하하하하 오 하하하 흐흐..ㅎ 아직 포기하지 마 이길 수 있어 흐흐흫 척공호팀 하하하하하하하 제발 이길 수 있어 오케이 어쩔 수 없죠 나이스 트라이크 나이스 저거 노린거냐? 아니 저거 노린거야? 아니 오 좋아 역전 가보자 왔어 왔어 아 진짜 타천도 힘들겠구나 헬프를 한 두 명이 살려주니까 제가 제 역전을 강조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길 수 있을까? 일단 배웠어 실수를 실수가 아니라 조금 더 큰 동작을 줄여보자 훨씬 더 정교하게 큰 동작 한 번에 사망이야 근데 우리 이게 가자 아니 근데 우리는 저도 괜찮아 오늘 한판 이었거든 근데 지금 지면은 저 두 명 저 두 명이 진다? 무슨 욕을 먹을지 몰라 무슨 욕을 먹을지 몰라 지금 저 애씨드한테 지금 저 애씨드한테 짱이 왜저래? 저게 딜이 왜저래? 잠시만요 저는 하뿐에 그래서 종이 마지막은 좌측 그냥 만들고 온거죠 아직 지지 않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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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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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따라가고 아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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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아 oranges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아니 몰라 후후후후후후후 미래 hole 이야 잘했다 굿 굿 아 여went 굿 굿 근데 저런팀 굿 굿 아 개잘하네 까비 713이니까? 714일텐데 하아... 가능한가? 포기... 포기 안 했어 아직 할만해 아직 포기 안 했어 우리 포기... 아니 저걸 또 여기서 끼네? 아부자... 아직 지지 않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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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개새끼야!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우리 팀은. 가보자. 뺄 수 있어. 뺄 수 있어. 뺄 수 있어. 뺄 수 있어. courtordial 빨리 곤약해!! 정순 손가락 아냐 흐 damping 의심 부끄러워 지샘이래 웬만하니 지샘이지 필 이거 어째키 이기면 이긴걸로 쳐줘야된다 가보자 하하하하 뭔 불량이야 니들은 저탠것이여 9대14 뒤졌어 히샘킬 레콘쓴다 이샘킬 레콘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누가 기다려달래? 나는 뭐 바로쳐도 상관없어 에? 가보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누가 기다려달래? 오 다 똑같이 못내받아 나 어디서 못내받아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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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몰라! 다 팔아! 13 대 14 가서 이제 역전의 서막을 알리면 돼 원형에서 우리 팀 타천 받았는데 못한 메가 타천 해주면 우리 팀 타천 해주면 슬슬 쫄리제? 슬슬 쫄리제? 이거 지면 매치업 그냥 비 바뀌는 거야 어? 가자 진짜 진심 할만해 지금 우리가 많은 걸 좀 팔아왔어 그걸로 지금 따낸 점수야 이 점수? 마무리 지어야 돼 한 명 갔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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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시판.. ㅋㅋ 오케이 아니 너 어떻게 10초만에 다 죽지? 근데 10초만에 죽는 너도 ㅋㅋ 나 ㅋㅋ 줄 가야겠어 ㅋㅋ 아 가보자 가보자 진짜 몰라 ㅋㅋ 일단 시작과 동시에 누가 구름에서 맞았는지 나이스 센스 가보자 뭘 봐줘 ㅋㅋ 이 새끼 ㅋㅋ 바로 역전 뒤졌어 ㅋㅋ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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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기면 안비야. 어차피 1등키라고? 몰라. 진심 가보자. 쟤네 이제. 봐달라는 소리도 못해 이미. 나이스! 나이스! 으야! 아줌라! 펀치! 뽕! 우욕! 아실 때 쏘옥! 아시겠구만. 아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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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진심왔나? 팀킬? 뭐 어쩌라고 해? 봐봐. 공사. 팀들 빈정 상했어? 어차피 원형이야. 우리 이제 볼일 없어. 리 봐라. 우린 안 봐줘. 가보자. 쫄깃쫄깃하지? 봐주고 봐주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여기서 이제 봐준다 말도 못해. 근데 봐봐도 봐. 지금 봐봐도 오빠 지금 치근땀 줄줄인 것 같은데? 난 좀 떨려. 쟁취하라고. 서울빵했어. 가자. 진심 안 봐준다 우리. 뭐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왜? 이제부터 진짜 진똑행이들끼리 하는 거야. 푸근하게 5점 내 20방 해야 되는데. 아까봐. 아까봐. 아까만. 뱃 recognize 안 Mir TetOn 이거 지금 이 장면The The Way 쿤 Inki 거기 있어! 놔! 밀어버려! 막아! 밀어버려! 막아! 밀어버려! 알트 들고 이쁙ま beş 아핳아핳아핳아핳아핳 아핰흐All 자세세세세이디 ugh 아핳아핳하하하핳 아핳아핳아핳 아핳 근데 나이스! 나이스! 오마이갓! 가자 임마! 나이스! 절효과가 있어? 가보자! 어유 3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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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헤헤 확실히 잘하긴다 에선 데미 팅 안봐줌 헤헤 트릭이 안 되고요. 하나하나나 나이스 나이스 쿱잡 저기만 뚫려요 가보자아 꺼져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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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임마